베질사 2제알 리프팅 비올레타 앰플 사용해 볼게요. 앰플이라서 되게 부드럽고 일반 제형보다는 조금 묽은 흐리는 제형인데요. 약간 불투명하죠. 그리고 색 발라주면 소리 들으시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면서 화장실 향기는 약간 아빠 향기 아까 화장실 향기 준비하는 것 같고 리프팅을 이렇게 올려주는 나이가 들다보니까 조음에 시선쓸이거든요. 베질사 2제알 리프팅 비올레타 앰플 사용해 볼게요. 앰플이라서 되게 부드럽고 일반 제형보다는 조금 묽은 프린 제형인데요. 약간 불투명하죠? 딱 발라주면 뭔가 소리 들으시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화장품 향기는 약간 아빠 향기 아빠 화장품 향기 이렇게 나무 같고 리프팅을 이렇게 올려주는 라이브 쓰다보니까 조용히 신경쓰게 되잖아요. 클릭 패드 좀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기도 클릭 패드로 이렇게 클릭 패드 피곤한 물음주에서 리프팅 앰플을 케이스가 제일 고급스럽죠? 가격은 심한 문제에요. 미배춤 계산사장품이고 리프팅 해주면 3가지 종류도 있거든요. 미배, 머리스틱, 보습 플리어 그렇게 이렇게 알았죠? 1,2,2,3